오늘은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애견카페 르꼬리 폴팻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곳은 120평 규모 천연잔디 애견운동장과 애견파티룸, 셀프목욕시설, 포토존, 실내놀이터 등 반려견과 함께하는 특별한 공간이 많은 곳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곳입니다. 자세한 내용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르꼬리 폴팻은 경기도 광주시 중앙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애견카페의 외관은 모던한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으며 입구에는 반려견들이 뛰어놀 수 있는 천연잔디 애견운동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내부는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공간은 넓고 환하게 조성되어 있어 반려견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15kg 미만 반려견 입장 가능하며 영업시간은 르꼬리 폴팻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해 주세요. 르꼬리 폴팻은 애견카페로서 다양한 서비스와 시설을 제공합니다. 메뉴는 커피와 간식류뿐만 아니라 반려견을 위한 간식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반려견과 함께 맛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애견용품 샵도 운영되고 있어 강아지 장난감, 강아지 간식 등 필요한 용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르꼬리 폴팻의 프라이빗룸 배관 서비스는 예약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소중한 반려견과 함께 조용하고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각각의 프라이빗룸은 개인적인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반려견과의 교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르꼬리 폴팻은 셀프 목욕시설을 제공하여 애견운동장에서 놀이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목욕시설과 용품이 구비되어 있으며 보호자가 직접 반려견을 목욕시킬 수 있습니다. 목욕 후에는 건조기를 이용하여 반려견의 털을 빠르게 말릴 수 있어 편리합니다. 시간대에 따라 이용자가 많을 수 있으므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확인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르꼬리 폴팻은 반려견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실내 놀이터를 제공하여 반려견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곳곳에는 색다른 포토존을 마련하여 반려견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카페 내부의 포토존은 사진을 찍기에 적합한 조명과 분위기로 꾸며져 있어 반려견에게 더욱 특별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애견 카페 르꼬리 폴팻은 강아지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곳입니다. 아늑한 분위기와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강아지와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르꼬리 폴팻에서 강아지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경험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